선택하여라 최대 체력을 치를 꼭 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 케이슬더스 케 슬 이건 역배다 치료 불교им 포기 아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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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과연? 과연 이 아이언클레드가 무사히 1막을 클리어할 수 있을까? 정말 기대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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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혈 각인데? 사혈 진짜 잘 떴다. 사혈 근회신인가? 사혈이 먼저임? 불주약이 먼저임? 사혈 근회신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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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이게 아닌데 아이씨 그냥.. 그냥 필까? 이 역시 사열이야 사신? 낙업 돼 사열로 피 깎고 났으면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룬피 이거는 룬피가 맞을 거 같은데 낙업도 좋긴 한데 룬피면 두 턴 확정이고 사신으로 피는 채울 수 있을 거니까 돈 벌고 상점 가서 제거 보고 이렇게 해야겠네 아 인공물들 요런 애들 보자 인공물이 있는 애들 어디 버릇없이 인공물을 왜 여기가 어디라고 멀어온 인공물을 멀어온 인공물을 휴가변우소 난관 육아변소 난관 왓시 엘리트 리필한데나? 엘리트 무원 리필 받고싶은데 음 근데 엘리트 가면은 말릴 확률로 있는거는 맞긴해 그래도 죽진 않을거 같은데 이게 첫 턴 무원이 아니라 결국에 마틴 맞아야돼 아 따서 갚으면 되죠 첫 턴 무안이 안되면 따서 갚으면 된다 아 따서 갚는다니까 야 뭐 들고 들고 어디 도망가겠어? 실과 바늘 제불 플러스 급하다 제불 플러스 급하다 전기 Mueller 뱃 뱃 뱃 뱃 뱃 뱃 뱃 뱃 뱃 뱃 사신 달달하고 강호할 거 없네 괜찮아 사신애로 따서 같은데 흐흐흐흐 인공물 깔 때 어퍼컷이 개꿀일 거 같긴 한데 차라리 저걸 놓고 말지 그냥 한턴 보고 가자 아이 약화를 걸어서 될 수 없겠네 포션을 여기서 빼는게 낫겠네 아 아 못풀기가 이걸 괜찮아 몸풀기 생각을 못했네 풀피 한개 돌파 여기서 한개 돌파다 보면 그냥 예능인데 상관없다 힘 999로 어그로 끌자 슬리니 어? 힘 999 영상이 다 힘든 영상인가 봐 눌러보면 웬 드록킹만 드록킹만 득식을 대고 애개 힘들기지 불만있어요? 힘 999 찍었으니까 힘들기야 인마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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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 무적 아님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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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을건데 재물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지금 백년퍼즐 있어가지고 사혈이 미니 재물이긴 한데 미니 재물 말고 빅 재물 주세요 아 넘쳐 흐르는 힘 안 림이티드 터로 아세요 파워 오버웰맹 기분 굿 달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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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체력 보급해 주는 사일로 같은 그런 느낌 가서 체력 꺼내 먹으면 되네 킹시병 킹시병 아니야 사혈 빨리 뽑는게 제일 중요한데 카드를 넣을 리부업 지금 넣을 수 있는 카드 재물 불조약 어둠의 봉 요정도 밖에 없다 경노도 경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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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심장 잡을때 필요할란가 적당 탐 개녹 경노 정도는 비쥬할것 같긴 한데 geben 조금 조용 배 화상 넣는거 귀엽네 안귀엽네 그씨마네요 갑자기 힘 포션 몸통 박치기 흘려보내기 흘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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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조약 넣어야 돼 불조약 강호할거 없다고 와 아니 자신은 왜 재속해 강호하면 일밖에 안오르지 깎아털 하하 오 드디어 인테레스팅한 모비너군 비단병 세모함 뿜 피단병 세모함 비닐병 내리기 비닐 높은 기 appliance слов은 쓰면 딜미터기 진짜 딜미터기는 얘가 아니라 과도자긴한데 오 오 오 오 오 벤초까지 경로 심장 생각하면은 넣는 게 맞겠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나 넣어놓자 예 무조건 저게이너들 강타 태우면 안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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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공정한 거래야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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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턴에 드루가 안되는데 뭐 죽진 않는데 퍼펙트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드루 빌어야 한다 아 그래 어섭 정도는 퍼펙트 해야지 여기서 힘 보고 부재고 심장이랑 사진 찍어야지 이렇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, 방어도 좀 깎아봐. 이러면은 바리덱 같잖아. 야, 좀 깎아봐. 김치. 훌륭한 힘드기였다. 하이랜더. 왔넘. 왔넘. 왔넘 하레나클. 왔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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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넘.